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부자거북이 테라핀 친구들을 한번 영상으로 올려 보는데요 자 지금 이 첫번째 친구 이 친구는 오네이트구요 화이트 타입의 친구입니다 크기도 제법 큰 친구 자 이 친구는 입술을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친구 스마일러의 에이스 인데요 스컷 이에요 얼굴 부분에 보면 스컷이 없죠 네 이 친구도 오네이트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친구 자 세번째 친구 보시면 얘는 오네이트 인데요 어 등값이 아까 앞에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플라워백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 이 친구도 아주 멋져요 자 이 친구는 어 또 조금 다르게 보시면 등값이 골든셀 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좀 예쁘더라구요 자 이렇게 골든셀 친구들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오네이트만 있는건 아니구요 여기 이렇게 조금 그리고 콘센트릭 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나름 예뻐요 어 등값 보시죠 얼굴 보이시죠 되게 예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는 오네이트 중에서도 노멀 친구들 인데요 오 예뻐요 네 제가 대표적인 친구들 몇 쪽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스마일러에는 테라핀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앙컷도 있구요 수컷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물강아지처럼 이렇게 물속에서 사람을 정말 잘 따르기도 해요 너무 예쁘죠 지금 막 밥을 먹구요 들어간 상태에 있다보니까 물이 좀 뿌예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이게 이 친구들의 화려함은요 이렇게 영상으로 닮기에는 좀 부족하네요 아마 실제로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이런 테라핀 친구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친구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